안녕, 수고하십시오. 좋대, 좋대. 아, 뭐하고 있어 지금? 나 아무 연습실이야. 아, 뭐 연습하고 있었어? 응. 왜? 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 할 수 있는 거 있어, 너? 닭볶음탕. 닭볶음탕? 닭볶음탕 할 줄 알아? 나 한 번 해보기 싫어. 아, 제가 한 번에만. 이제 할 줄 알아? 내가 할 수 있는 걸 말해야 되는 거야? 응, 뭐 할 줄 아는 거 있으면 좀 배우려고 너한테. 응. 어, 어, 치킨 샐러드. 치킨 샐러드? 오, 치킨 샐러드 괜찮다. 샐러드 야채 해가지고. 저, 뭐 야채 해가지고. 약채 해가지고. 그리고 닭볶음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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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 섞으면 돼? 응, 그게 닭볶음탕. 아, 그럼 끝이야? 그냥 소수 뿌리고? 닭볶음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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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아요. 아니. 아니, 그게 누구에서 주는 거야? 아니, 우리가 이제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거야. 진짜로. 유키스 스테이크 하우스. 유키스 스테이크. 유키스 스테이크 하우스? 와우. 와우. 알았어. 저 죄송한데요. 아, 네. 이제 사적인 질문인데요. 유키스 스테이크. 네, 유키스에서 기범이 빼고요. 좋아하는 멤버 누구예요? 저는 유키스 여러분들 다 좋아해요. 에이, 전혀 없어요. 한 명만. 이 대체의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. 아니, 사람을 물어봤는데 왜 자꾸 노래로 빼지는 이유는 유키스가 싫으신데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아, 하나야. 싫어할 수 있어. 개인의 취향이야. 알았어, 고마워. 고생님께 맛있게 만들어. 바이바이. 아, 부럽다. 나 감기 걸렸네. 구하라쇼. 근데 하나가 얼굴도 예쁘고, 춤도 잘 추고, 노래도 잘하고. 아, 목소리 너무 좋았어. 요리는 좀 못한다. 내가 쓴 거 그대로 해볼게. 치킨 샐러드가 좋겠다. 야채 해서 쩜쩜쩜. 닭가슴살 해서. 옥수수콘 있잖아, 그거. 그 소스 해서 빵가루. 그대로 썼어. 치킨 샐러드 끝이야. 그대로 썼는데, 이게 얻은 게 별로. 아니, 아니, 엄마가 없어. 말 한 번 보고. 자, 내가 먹어봐. 잘 어울려. 오우, 왕, 왕, 왕. 잠깐만. 액션. 맛있어. 뭐야? 맛있어. 어떻게 해? 방목 없지, 뭐. 한 봉은 다 있어. 한 봉은 다 있어, 이걸. 뻥뿌리냐. 완전 우리 뻥뿌리가 초록색을... 빨리, 빨리 물, 물. 야, 먹어도 안 먹어. 응, 갖다 줘야, 갖다 줘야 돼. 그리고... 이것도 넣은 거야. 오! 됐어, 됐어. 오! 됐어, 하나. 진짜 맛있었어, 하나. 맛있어, 맛있어. 침다, 침다. 진짜 힘들게 만들었어. 우리 진짜 처음 만들어봐, 이거. 어묵 한 번 먹어볼래? 나 떡하고 같이. 닭 감사도 있어, 형님. 닭 감사도 있어. 닭 감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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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첫 캐스 배틀 레시피 연구 종료. 한 봉은 다음이. 가사선이. 이 영상만 봐. 이 영상만 봐. 러시피 연구가. 이 영상만 봐. 하나, 둘, 셋 좋은 아침 아침 사과, 금사과 아니야 이거 꼭 먹어야 돼 내 미술 전민물 사과야 사과 사과가 필요한 아침 컴프라이트 애플 올리고 좋은 아침 주 생각도 스틱 개인 사업자는 바쁘다 참 어렵게 사시네요 마이 비즈니스 안 하면 해결되는데 당신은 사업에만 집중하시죠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마이 비즈니스 유니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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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vanzach 유니폼 저는 이렇게 같이 해줄 사람이 없어서 스타일리스트는 내가 해줬어요. 그거 막 진지하게 할 거야. 그럼 파이팅. 뭐 홀딩이야? 나 혼자 홀딩.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겨.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. 우리 최고의 셰프 알았지? 구윤아이죠. 하나 둘 셋 파이팅. 배틀 시작 10분 전. 마지막 점검. 새 팀이 준비한 오늘의 요리는? 저희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먼저 만든 메뉴는? 치킨. 카레. 만두. 우리 변신해야 돼. 하나 둘 셋. 의심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파이팅. 네 오늘 수현 기범팀입니다. 오늘 저희가 만들 음식은요. 뭐죠 수현씨? 네 오늘 만든 음식은 치킨 시저 샐러드예요. 기범씨가 그럼 소개해주시고 파이팅 해주세요. 네 오늘 만든 음식은 치킨 시저 샐러드니까. 열심히 만들어서 멋지게 보여드릴게요. 기범 수현. 기범 파이팅.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빈과 이라이입니다. 네 오늘의 특별한 메뉴는? 크림 스파게티입니다. 와 저희같이 부드럽고 살짝 느끼. 아 느끼는 아니지만. 네 아무튼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 화이팅. 화이팅. 부담스럽겠네요. 네. 수현 분이 지금 좀 아파서. 수현 분이 혼자서 또 미인분이 좀 복수를 해야 해서. 그럼 화이팅. 부담스럽겠네요. 릴라이랑 케빈은 좀. 아유 일주일 사이 많이 발전했나요? 진지해 진지해. 정말 진지해. 정말 진지해졌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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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가슨 살인데 배쳤나요 그렇게. 네 배쳤나 온 것 같은데. 아时候 내가 어떻게 하는지. 아픈 우는. 아픈을 생각하는 거 알아요. 아픈 부담장. 아픈 좀 이제 깜짝이는. 아픈 깜짝이는. 아픈 씩. 아 바. 이 베이컨 기름은 어디다 버려요? 이거 못 보던 식재료인데 본인들이 준비해 오신 거예요? 네. 저번에 인도 식당에서요. 부탁했어? 비법. 비법. 열심히 한다. 냄새 너무 좋아. 눈치라도 좀 묻혀. 지금 이 맛이 아니라는 듯한. 이제 완성품이 나오지 않으면. 분위기를 좀 이렇게. 어떤가요? 제가 지금 요리 경력으로 간 지점은 제가 일주일 동안.